김구 선생님의 호, 백범은 평범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.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애국심을 가져서 일제로부터 독립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최근 한 달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일본 물건 쓰지도 또 일본에 가지도 않겠다는 마음 역시 나라를 위하는 평범한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. 정부가 선정한 8월의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. 백범했듯이 더욱 생각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